어? 뭐야 넌? 왜 여기있어? 자, 이제... 저는 이것은 이 의미에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넌? 못보던게 생긴거 같은데요? 이게 뭐죠? 작은 나무장랑감이야 개처럼 생겼는데? 어? 아 이게 그거네 저, 저 하프같이 생긴 퍼즐 제 새로운 친구입니다. 음악을 좋아하죠. 단순한 선율은 그의 영혼을 감동시킬겁니다. 둘에게 행운을 빕니다, 프레야. 유리판 밑에 어두운 잉크층이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누구? 그녀가 누군데? 프레야 일기장에서 손끌씨를 확인해보는게 어때? 아, 프레야한테서 받았다고 생각하는거야? 죽은 사람한테서? 소름끼쳐 갑자기 귀신 이야기로? 와우 아니, 이게 메인화면이 내가 맨 처음 이거 봤을때 그, 그 게임 오버된 줄 알았잖아 아, 왜 게임 오버 화면처럼 생겼어요 이게 끝나지 않은 사건 계속하기 자 여러분들은 기억력이 별로 안좋아서 잘 모르시겠지만 이거는 노래고 이건 피아노고 이건 새 지절김이고 이건 종입니다 종을 울려주면은 그거에 따른 모양들이 나올테고 그걸 맞춰서 하면 돼요 근데 이 노래가 뭔지 모르겠네요 피아노도 알겠고 새도 알겠는데 종도 압니다 진짜 종은 종은 바로 앞에 있어요, 여기 이거는 찍어놔야겠다 어? 여기, 여기 옆에 있네 오케이 다 찾으러 갑시다 새 지저김을 어디서 들을 수 있지? 호수 입구 호수 입구 맨 처음 선착장 선착장 맞아맞아 여기 오케이 더메 피아노 이걸로 되는게 아닌가 본데? 어 됐다 됐네 됐어 자 그 다음에 노래인데 아 오케이 아 오케이 알겠다 콧노래를 말하는거 같아요 콧노래를 말하는거 같아요 어 됐어 좋아 아 뭐야 썩이 다시 말해. 알았다. 알았다. 생각해봅시다. 너는 맞다. 아무것도 없었다. Maybe it's broken. Wait. Do you hear that? 뭐야? 어어어? 이런 말도 안 되는... Are we gonna go in? Yeah. But there's a couple of things I wanna do first. 모든 단서 수집과 모든 용의자 혐의 조사를 완료해야 되는데 아아... 그럼 우리가 지금 빠뜨린 게 있는 거네? 나는 다 찾은 줄 알았더니... 다 찾고 여기에서 뭐 더 진행을 하면은 단서가 생기는 건 줄 알았더니... 이거 좀 난감하군요. 오른쪽 위에 전구 뭐야? 옥상 정원을 살펴봐야 돼. 아하! 이 깃털들은 대부분 큰 석조 개구리의 혀 주위에서 찾았다. 어떤 깃털도 얼룩새의 깃털은 아니다. 내가 왜 이걸 안 눌러봤지? 또! 또 알려줘 또 또 또! 프레야의 방 어! 오우! 벽에 그려진 그림이 이게 상호작용이 되는 거였네? 탐정 호크쇼랑 얘는 피츠고 얘는 피피네요. 호피와 페츠의 그림은 그들이 옥상 정원에 있을 때 그린 것이다. 오! 그러네. 오! 다른 단서도 찾아봐야 돼. 페니와 얘기해야 돼. 그렇게 나오네요. 뭐... 먼저 혐의부터 해도 나쁘진 않겠죠? 아... 아... 그래서... 예아... 우린 찾았다. 오! 그... 그는 아무것도 없네. 당신은 그에게 그는 그녀의 장면을 구입할 수 있어. 그는 아무것도 없네. 사실... 그는 그 메세지를 물어봤는데 그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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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휠립인지 장미인지 가짜 꽃잎인지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아 그림에서 유추할 수 있나? 탱거 타오를 cord без 바다 하지만, 우리에게 아픈의 물을 보여줄게. 이게 포토의 피찌와 피찌의 잔을 준비한 것입니다. 그런지, 피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못 들을때는 무엇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피찌의 잔을 수밖에 없습니다. 피찌의 잔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샤들 시켜서 샤들 시켜서 샤들 시켜서 샤들 시켜서 그래 샤들 시켜서 일단 페니의 새 중 한 마리가 새 중 한 마리는 무언가를 엿보이는데 사용되었다 바로 호피와 삐쯔 이며 그들에게서 증거를 훔쳤다 헉! 의붓증 의의부증 저는 그냥 때려는 느낌의 누구만 전혀 이루어질 거고 저런 방법을 모르고 사는 게 없을 것 같다 태바타는 유가 없을 것 같다 그들은 루프톱 가이든지 펜니의 새 중 한 마리에 대해 그들을 연결해 주실 것 같다 그들의 권들에게 루프톱 가이든지 루프톱 가이든지 다짐 보라색 깃털 자조빗색 노란색 똑같이 생겼네 이 노란 깃털을 남긴 것은 페니의 노란색 나를 헷갈리게 하기 위해서 옥상 정원을 방문했을 때 페니의 노란색으로 베르드가 남았다 페니의 노란색을 방문했을 때 베를도 방문했을 때 베를도 안다 넌 두 가지가 있는 곳에 베를도 안다 베를도 안다 베를도 안다 그래서 태빠또한테 당할 수 있다고 아내가 만들 것 같아 그녀는 거에 대해 베를도 만들고 그가 다시 전해드리는거야 미안해 페니의 하지만 하늘은 어떻게 하니? 너는 이해가 안 나? 십자가 사싸를 하나도 안 나. 악마는 계속해서 파티가 마시메을 깨끗하게 저는 그 자유를 못하는 것입니다. 하늘은차를 못하는 것입니다. 하늘은 아직 안 내 상관없는 것입니다. 하늘은 내 가위로? 우리 모두 다? Are we done? 아니야 임마! 단서 하나 모자라 아닌가? 아 단서 다 했구나 그럼 다 끝났네요 뭘 더 말해요 가자고 열렸다 요로로로로로로로 고고생 오오 뭘까 뭘까 게임 오버 여기서 왠지 유 다이 이렇게 뜰 것 같지 않아요? 유다이 양이 막 감겨줄 것 같은데 와우 이럴수가 대략 чики 이quis에만 주의하여 그 작은 크락에 있는 어떤 룸의 잠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저는 흐름에 있음이 잘 어울린 것으니... 하긴 듣고 싶다고 말해... 그건 중독으로 이렇게 나쁜 알 것 같은데... 그가 나는 perceb일러가.. 뭐야 이건 크기 아니야 크기? 와 이건 뭐야 간지 그니까 그니까 너무... 보관해 비닐이 보관해 그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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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candle perched on a barrel Very medieval I was thinking pirates Medieval pirates Chemistry apparatus A glass tank It's full of plants There's a layer of condensation on the inside Rows of plants Drawing in wide wooden boxes What color is a soil? It looks black, but it's too dark to tell 푸른 새가 아닐까? 옷이 있네 다락방이 있네요? 다락방이 아니라 지하, 지하 이거 뭐라 그래? 단카방? 뭐라고 하지? But we're already in the basement Depends on your perspective Let's not go down just yet We still haven't explored this room properly 뭐 그렇지 Is it locked? Seems likely doesn't it 열쇠가 필요한 게 아니야? 허허허 I'm pretty sure the latches can slide into the middle 걸쇠를 중앙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게 뭔 말이야 걸쇠가 올바르게 자리 잡을 때까지 대각선으로 미르봐 으음 길을 만들어라 이거구만 알겄썩 머리가 단단히 뽀개지겠는걸? 자 지금 이 정도 된 거 같고요 이게 딱딱 한칸 한칸씩 맞추는 게 아니라 애매하게 그냥 이렇게 정말 그림만 맞으면 된다는 느낌으로 가야 되는군요 트흥 삐푸빠빠빠빠빠bait 어, 어!! 아!! 으악!! 여러분 여러 essa des sure 어어α .. 어?! 어?? 피블비뿌 비뿌 비뿌 비뿌비뿌비뿌비뿌 비... 어어 어? 오오아 됐어!!! 허어엓! 어떻게 됐는지는 나도 몰라. 물어보지마 그냥 하다 보니까 됐어요. 비밀 연고물, 연고노트 및 도표가 된 폴더. 우리 고유의 동식물은 아직 알려지지 않은 수많은 화학물질의 부산물이다. 이 화학물질은 물속에 끊임없이 존재하며 구름을 형성하고 호수를 채운다. 이것은 식물과 동물의 다양한 돌연변이를 일으킨다. 거미류, 곤충, 연체동물, 양서류 및 갑각류와 같은 작은 생물이 가장 큰 영향을 받는다. 그러나 화학물질은 먹일 사슬을 따라 올라가서 새와 파충류에게도 돌연변이를 일으킬 수 있다. 우리가 아는 한 포유류는요? 완전히 영양권 외이다. 갑자기 화학적 실험으로 스토리가 빠진다고? 당연히 하고 있지. 어디로 가지? 어? 여러분 바깥에 풍경이 바뀌었어요. 해질녘으로 바뀐 것 같은데요? 나가보자. 어, 뭐 돌아다녀요? 여기서 이렇게 같이 얘기를 나눌 수 있군요. 비밀실험실. 설마 이거 꽉 채워야 돼? 대박, 아직도 한참 남았나 봐, 분량이. 비밀실험실. 이거 겠지. 어... 이제야 딱 맞는 우운. 포인터의 시... 실험실인가 싶다. 이 딱정벌레에 대한 연구가 왜 이렇게 많을까? 그리고 왜 숨겨져 있을까? 스읍... 방금 딱정벌레에 대한 연구가 왜 이렇게 많을까? 이 딱정벌레를 번식시키려고 한 거 아냐? 포인터는 황금 딱정벌레를 번식시키려고 했다. 장소는? 지하 실험실이었다! 돈 벌려고 했겠지. 네. 네. 그리기의 공간이 사안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사실 그리기의 공간을 흘러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기의 공간은 프레야, 우리는 그리기의 공간을 안으로 알게 된다. 그리기의 공간이 있다면, 그리기의 공간이 아니죠. 그리기의 공간은 특히나, 하지만 그리기의 공간이 아니죠. 그리기의 공간이 아니다. 그리기의 공간은 아직 모르게 되었는지 모르겠는가. 그리기의 공간은 이 말입니다. 다 됐어 오 더 지하로 가장 아래쪽 물도 보여 스무우트, 노 플랜스, 노 애니틴 That's not what a lake looks like Where are we? 에이 이거 어디야? 무서워 그러지마 이건 뭐야 으하하하하하 금속막대 매끄러우면서도 견고한 금속막대 누군가 이것으로 사진을 찔렀다 막대의 끝은 마치 화살이나 시곗바늘처럼 뾰족하고 구부러졌다 어어 뒤쪽에는 짧은 길이에 빨간 밧줄이 연결된 작은 고리가 달려있다 금속은 완벽하게 깨끗하고 광택이 난다 으응? 살인도구를 발견했어요? 손상된 사진 액자에 있지만 약간 젖어있다 사진 속에는 한 소녀가 있다 플로라네? 그 옆에는 큰 남자가 앉아있다 아빤거 같죠? 아무리 봐도? 그 주위로 빨갛고 하얀 새 몇 마리가 있다 금속물치가 사진을 찌른 상태다 남자의 가슴근자에 구..구멍이나 있다 플로라야 아빠 같지 뭐 뭐 아닌데? 연구실 그랜드홀 엄청 넓잖아 그 중간에 있는 것 같아 그 큰 장소가 있는 것 같아 그 큰 장소가 있는 것 같아 그 큰 장소가 있는 것 같아 잠시만요 그는 피피의 집이잖아 뭐? 잠시만요 다 이 집을 다 갔지? 창고가 프레야방이었네 증축했구나 여기를 요렇게 요렇게 어? 우리 여기 꼭대기가 없었어요 원래 그래서 여기가 옥상 정원이었구나 여기가 우리가 지금 있는 곳이고 그러게 설계도때부터 이게 있었네 이 존재가 미스티드 맨션 노트사이드 크로스 섹션 이즈닷 탱글 타워? 탱글 타워? 미스티드 저택? 스터디 웨잇 이게 아마 여기 그랜드홀을 통해서 가는 것 같아요 엘리베이터 같은 거 해가지고 미스티드 저택 북쪽 횡단면구요 계획도가 그려진 양피지가 말려있다 대저택의 건축 계획도이다 수평선은 과거 호수의 수위이며 두 번째 표시는 현재 수위다 저택은 기둥이 지탱하는 호수의 큰 구조물 위에 지어졌다 프레야방은 창고라고 적혀있다 중심부에 연구실이라고 적혀있는 방이 있다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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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비어있네 비어있는 이유가 있었네요 지금 보니까 설계도랑 똑같이 생겼네 구조가 크으 미니백도 진짜 기가 막히게 잘 만들었다 딱 여기까지였고 이제 이 위쪽을 증축했어 더 지웠어 이렇게 이게 어린이책이라고? 어린이책 중에서 와 이게 진짜 어떻게 어린이책이지? 하고 이해가 안되는 책들이 가끔 있죠 어린이책 하늘과 바다의 미스티드 어린이용 그림책 매우 오래된 것 같다 얼룩새 하얀 빨갛고 하얀 깃털의 우아한 색 은뱀 눈이 없고 대신 긴 혀를 가진 수생 파충류 영혼전달자? 각 크기가 다른 집게발을 가진 개 양서구리 두발로 받는 개구리같이 생긴 물체 영혼전달자는 어디에서 우리가 봤죠? 영혼전달자는 성공이다 장안녀석 이제 네 개는 두 개가 있다 둘이 더 필요해 총 네 개를 만들어야 되니까 아까 봤던 어린이책에 있던 그 동물들을 말하는 것 같애요 흠 이 도둑들은 걱정하지 않나요? 왜요? 물건이 아니라 안쪽으로 아 알았다 알았다 도둑 바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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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멋적이웨던데 도둑 바이브 도둑 바이브 도둑 바이브 도둑 바이브 그리고 그린 하트 위에 올려 놓은 것 같다 이 집은 좀古다 좀古다 다른 집은 아주 모델하다고 생각한다 사진을 많이 찍는 것 같다 근데 사진을 너무 밝은 것 같다 너무 밝지 않다 사진은 모두 empty 책잎은 empty 뭔가 말하는 게 있던 것 같다 호수부터 봅시다 그니까 안에 뭔가 빛의 근원지가 있다는 거잖아 이곳은 이곳에 있는 곳이 왔어요 그곳에 있는 곳이 왔어요 그곳은 없네요 일반적인 곳이 더 없네요 그곳은 지금 더 없네요 그곳이 너무 늦은데 이곳에 있는 곳이 그곳에 있는 곳이 그곳에 있는 곳이 뭔가를 기억나는 것 같아요 그곳에 있는 곳에서 이거구나! 얘가 누군가 했네 그곳에는 정원세 아니었네 이곳에게 목표를 만들었으면 좋고요 네. finding 어떤 건가요? 레밍턴 맞냐? 나, 나 이름 몰라 펠로우 겸? 레, 레밍턴이야 펠로우야 레밍턴이 맞아요? 러드 레밍턴 레밍턴. 그곳은 той ребята 이 zeg자 pareil 그 아래 고수여 맞아, 그녀는 다요. 결정이 사라지지 않에 아무도ued Navy 하나도 없을걸 그때는 아무도 달라진 것 같네 아니... 어느정도는, 그녀는 너무 다른 의미가 없을 것 같아 참참참 가자! 자! 쭈오오옵 뭐야 왜 불이 다 꺼져있어 자 딴 데도 가봅시다 아 뭐옵나 헉 밤 됐네 여기가 엘리베이터일거 아니야 그지? 뭐야 엘리베이터가 아니라 사다리잖아 뭘 물어봐 올라가야지 게임 숨겨진 심장부 흠 흠 중앙에 큰 종이가 붙여져있다 중앙에 빈 곳에서 세 개의 선이 그려져 나와있다 아래에는 망토를 입은 실루엣으로 보이는 작은 그림이 있다 얘 정말 그림은 분명히 어디서 봤는데? 점 하고 선이 세 개 딱딱딱 바깥으로 튀어나가져 있는 거 이거구나 어허 어허 그라겐? 스네이크? 월음? 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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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물체의 팔다리를 회전할 수 있고 집게발은 열거나 닫을 수 있어 자 관절이 아주 유연하시군요 이 크랍은 정말 기억났어... 그 작은 워드 트와이를 찾았지? 네, 근데 저는 그것이 도와줄 수 없을 것 같다. 최근에 볼 수 없을 것 같다. 자... 손을... 음, 이렇게 생겼군요! 그리고 뱀이 이 위에 있네. 그죠? 이렇게 생겼어요. 그림 속에선? 오, 퍼펙트! 섞어... 어! 야! 요거! 텔레스코프! 망원경... 이게 여기껀데? 이미 찾았잖아. 다 들어 맞았네. 어딨어? 다 들어 맞았네? 네... 무슨 말이야? 잘 모르겠어. 열어둔다. 열어둔다. 너는 크로스코프가 죽음이 아니지? 아, 아니. 크로스코프는 당연히 죽음이 아니지. 하지만 그것은 미궁으로 정해진다. 왜, 답은 풀고 있는데, 점점 미궁으로 빠지는 것 같죠? 아, 그것은 미궁으로 빠지는 것 같죠? 아나, 하나 더 없앨. 사장님 그니까 그니까 그리스도 안생긴 하다. 그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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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불로 아웃 나도나도 맞아맞아 일단 얘는 포피가 맞네요 얘는 그 누구야 플로라, 남편 나머지는 모르겠다 단단한 나무 액자 속 사진 먼지 토성이면 오래된 것 같다 액자 밑에 눈쇠판에 적힌 것은 미스티드 저택의 대표자들 사진 속에는 2명의 여성과 3명의 남성이 다양한 스타일의 옷을 입고 있다 5명 모두의 얼굴이 까맣게 잉크칠되어 있다 미스티드 저택의 대표자들 포피가 아니라 포피의 엄마네! 그래 프림루즈 이 문서 줄 그었다는 문서도 어디서 읽은 것 같은데? 다섯 모두 눈을 모두 까맣게 그었다 하지만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직 지켜야 할 약속이 있다 흠 다섯 번째 대표자를 찾았다 드디어 그다지 기대는 하지 않았지만 역시 실망하고 말았다 나머지와 다를 바가 없어 내 미스티드 친구를 실험을 위해 음악실로 데려간다 성공적이었다 어쩌면 너무도 실험실조차 실망을 안겨줬다 무엇 때문에 그 노력을 들인거지? 그는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근시한이었다 지하에 갔다 전망이 좋다 대부분 사라진 상태지만 내가 원하는 것은 얻었다 그녀가 들어왔었다 조심해서 아무것도 움직인 것은 없다 하지만 난 알지 내가 왔다 전 你的工作里 末 moved 명哮 전 Auf 헉 그게 이 석궁이잖아 석궁을 여기다 숨겨놓은거 아냐 ㄴ 너, 이게 고자랑을 보니? 석궁엔? 시선에? 네... 그 안에 있는 자국이 있어요. 헉! 아니에서 난 자국이라고? 여기에서 뭘 키우고 있는 거야? 이 집은 학습을 이름으로 말한다고? 너는 무엇을 이름으로 말한다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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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거? 플로라가 들고 있던 그 깃털이네? 그냥 먼지와 잿더미다. 잿더미 속에 검은 버튼이 몇 개 있다. 단추도 있네요? 빨간색의 천조각이 아직 보인다. 세 번째가 그래? 사람을 사용하려도 있네. 나도 거기서 다섯 사람부터... 아니, 머리 안에 다 흔들어도 소번진네. 참... 정말 웃긴다. 어, 구매대다. 나는 좀 느끼릅니다. 아니, 샐리. 우리 어떤 사람을 이길에 treffen? 여기, 탱고 타웨어에요? 그가 아닌 것 같애 필릭스의 그럼 아빤가? 이 자막도 제공은 이 자막이 상관없는 자막을 개념'd에 뺀습니다. 그 할 나의 자막은 한계의 자기소연이 되었습니다. It's not a secret to everybody. At least one other person still knows about this room. The way the notebook was left out on the table makes me think it's someone who has the room all to themselves. Whoever it was, they left more than just the notebook. There's a whole design project on this pinboard. Feels like someone put quite a bit of effort into it. It's a shame there are things missing from it. I'm betting it'd make more sense if we could see it all together. That might not be impossible, you know. Oh, yeah. Oh, yes. Oh, yes. 먹고 싶다. 아... 초코과자가 땡기네. The painting from Freya's room and those sketches... Did Freya design Detective Hawkshaw's clothes? What kind of sense does that make? I don't think that's why Freya made that painting, but it may have been why somebody took a photo of it, to use as reference. And as for those sketches of Hawkshaw, I don't think Freya actually drew them. It was somebody else. Someone with less of a talent for art. It doesn't exactly narrow it down. Should we go ask Detective Hawkshaw about all this? I'm not sure. We still don't know what's really going on. 맞아, 걔도 확실히 뭔가를 숨기고 있어. You died. It's time to solve this. All right. Break out the notebook. Time to get it all together. Let's start with this. It's an arrow for the crossbow, and it matches Freya's wound. It's the murder weapon. I'm sure of it. But it doesn't have any blood on it, and it wasn't found anywhere near the crime scene. Mm-hmm. It was cleaned, then it was hidden. I don't think anybody expected us to get down to that room at the bottom of the lake. Okay, so Freya was shot by a crossbow. Where was it fired from? It was fired from above, Freya. Above, huh? Yeah. Our diagram doesn't show everything. Let's add in the rest of the crime scene. The attic. Perfect hiding place. We even found a part of the murder weapon up there. The reel was used to pull the arrow back up through the crack in the floorboards. Explains why we never found a weapon at the crime scene, I guess. The murderer must have dropped the reel in the attic. I'm guessing they were in a hurry to escape. Wait. The arrow was fired through the crack in the floorboards? Yeah. It's directly above where Freya was found lying on her back. Nope. It doesn't add up. It would have missed her. If she was still standing up by the painting. Ah, right. Unless... Unless... Freya는 화살을 맞은 적이 없어. Freya는 이미 누워있는 상태였어. Freya was already lying on her back. Before the arrow was fired. I think so, too. Freya is lying on her back. 그녀는 이미 살해당한 뒤였어? 쉬고 있었을 리는 없고. 의식이 없는 상태였어. 둘 중 하나거든요? 이미 죽었을 수도 있어. 그건 모르는 거지. 근데... 이유를 모르겠네? 왜 누워있었을까? 그걸 우리는 이때까지 뭐... 의식을 나눠본적이 없잖아요 뭐 일단 의식이 없는 상태로 가봅시다 물감 냄새 추운기 플로라 물감 냄새? 아니래! ㅋㅋㅋㅋ 아 이게 틀리면 이렇게 뒤로 빠꾸대는구나 추운기 때문에 소리가 너무 커서 순간적으로 쓰러진건가? 그와 어 그거를 같이 증명해줄 수 있는게 얘도 쓰러졌거든 누워있었다고 했잖아요 얘도 추운기 추운기 안에 뭐가 있었어 으음? something small 이거? 쏘리 맨 알도 아니고 지금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게 추운기 안에 있는 그 무엇 때문에 우리가 쓰러졌을 쓰러졌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지금 못 찾는 것 같고 아예 다른 물체 쓰러진거랑은 관련 없는 다른 물체를 빨리 상상을 해봐요 야 북과 팔레트는 손에 들고 있는데 그게 추운기 안에 왜 들어있어 추운기 안에 추운기가 들어있냐? 진짜 미치겠네 어? 이건가? 맞았어 황금 딱정 벌레가 들어가 있었구나 맞아 아주 큰 소음 막 드릴로 벽뚫는 듯한 그런 소리라고 했어 정말 소리로 벽뚫는 듯한 정말 소리로 벽뚫는 듯한 사람을 꺼내려고 했지? 아니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 자신의 마음으로 그런데 그게 중폭되었지 그의 강아폼의 형성의 모양이 그리고 저는 그냥 볼륨이 말하는 것 같지 Could be a particular type of frequency, it might just be a particular type of frequency. This is getting kinda scientific. Since when do you know anything about the effects of weaponized audio frequency? I don't but I think someone else does. Do you remember that statue we found in the music room? The hornet playing, it's a pretty similar shape to the one on the ground floor. 아 누가 실험했구나 저거! 와 대박 대박! 포인터는 요.. 요.. 용의선상에서 벗어나요 왜냐면 걔는 병적으로 지금 황금벌레를 찾으려고 하고 있었고 여러모로 안 맞아 강력한 주파수에 영향받았던 것 물감 음파로 이게 깨진거구나 고주파로 아... 정말 강력한 주파수입니다 메탈을 뚫려야 할 것 같다 공간을 뚫려야 할 것 같다 그래.. 저는 그게 없는 것 같다 기능이 정말 강력한 주파수였고 앤드가 정말 큰 장량이었다면 왜 결과를 꺼냈어? 그들은 또 장량이 있었을까? 생각해봐요. 그래마폰은 플로라가 더 가까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살인자는 자신을 보호했어. 살인자 역시 기절했어! 오! 괜찮은 방법인 것 같은걸? 자신을 보호했지. 귀마개로. 그래마폰을 듣고 있습니다. 2. 살인자는 침대에 숨겨져 있습니다. 3. 흙의 비틀은 흙의 소리가 시작됩니다. 잠시만요. 어떻게 알았지? 비틀은? 네. 그 때에 대해 무엇을 도와드렸습니다. 포인터의 검사는 소리가 불구하고 있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음악에 있었나요? 아마. 4. 프레야와 플로라가 불구하고 있습니다. 그래마폰이 불구하고 있습니다. 그래마폰은 뒷부분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마폰은 그래마폰과 침대에 숨겨져 있습니다. 5. 살인자는 침대에 숨겨져 있습니다. 6. 침대의 침대에 숨겨져 있습니다. 7. 살인자는 침대에 숨겨져 있습니다. 8. 뚝이 떨어져 있습니다. 파피와 플로라가 들어오게 됩니다. 다 됐습니다. 5. 침대에 숨겨져 있습니다. 좀 이상한 게 어떻게 뒤로 쓰러질 걸 알았으려나요? 무슨 소리예요? 뒤로 쓰러지든 옆으로 쓰러지든 앞으로 쓰러지든 그건 상관이 없지. 아 아니네? 뒤로 쓰러질 걸 알아야지 그 위치에서 딱 쏠 수는 있겠다. 빛이 새어 들어오는 그 위치가 딱 쓰러진 위치였으니까. 뭐 그래도 보통 사람이 쓰러지면 뒤로 쓰러지지 않지. 아무데나 막 쓰러지지. 몰라 게임이니까 일단 넘어가자. 사건 현장으로 돌아가자. 좋아. 어떻게 볼 것도 없는데. 여기 검은색으로 되어있어 여기. 어, 무섭다. 왜, 뭐. 어! 화분이 두 개네? 화분이 두 개네? 나의 눈을 볼 수 있어. 그래서 금이 만나는 거니까. 하면은 힐 보일지 아니지. 이렇게 보입니다. 왜 그래? 왜 이렇게 бо이 있는지? 그거는 좋아지니? 그건 불편한 거니까. 그게 진짜 맞추는 거야. 빠진 단서 마지막이네 여기 플로라의 탑에서 찾았어 우린 결국 못 찾았어 다른 곳에서 찾았잖아 다른 곳에서 찾았죠 설마 새를 조종해서? 끝내지 못한 그림이지? 프레야 프레야 다 팔레트지 미리 색을 다 해놨다고 했으니까 프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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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종한 이 스케티 검은 물감 검은 물감을 그림을 그리려는데 쓰려고 했다 그 그림은 있겠지 창문에 앉아있던 무언가 얼룩재가 떨어뜨린? 아 노란색 그러네 노란색을 한 번도 안 썼네 어? 이게 아니었어? 이거냐? 진짜 이거 헐 지금 보니까 화분이랑 똑같이 생겼어 어우 소름이야 어 뭐야 넌 왜 여기 있어 어 뭐야 넌 왜 여기 있어 엥? 손을 묶어야 되지 않아? 묶지 않고 일단 둬볼까? 일단 묶어보려고 해봅시다 엥? 뭐지? 그녀의 손을 묶을 만큼 튼튼한 것 감개요 그래 친구들을 돕고 싶었습니다 진실을 추구합니다 workforming nuestra 깊 деле 상관없으시는뿐 그녀한테 일본 매우 그녀는form일 surplus abbiamo 찾아есь 그 할애는 되o 에너지 그 국회의 능력해야 나으로 넓힌 난 누구든지 무관리든지 바 меч 그에 은혜 완전히 이럴 개 히의빵 탄기 의 진 енко 래 그리 래 낚 정 지방 We've met her, what is it, three times now? Exactly. How do we know this one isn't a Disguise II? You think you've already hollowed us out, don't you? Only a few short hours at Tangle Tower. And you feel like you've got everyone... Sussed. Unearthed. Every single one of our secrets. Nothing but bullet points for your notebook. Go on. 음, 내가 맡아버려. 너의 겉에 대한 문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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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 문자를 말하는지? 하! 그런가 나한테는 얘기하지 않나? 페네, 우리에게 말하는 게 무엇을 지키지 않나? 그래서 우리에게 도움이 되자. 아주 잘. 문자에 대한 문자는 사실은 가장 중요하지 않네요. She pales in comparison to those who came before her and to those that came after. Living at Tangle Tower, it is very difficult to attain the levels of self-realization you probably take for granted. Um, you sure this is a Tangle Tower thing and not a you thing? Perhaps you didn't notice. Not one of them is happy. Not one. So, why stay? Why not just leave? I thought she did leave. Penny, you said you'd travel, didn't you? I did. Many times I've walked away. It did not help me. You saw the family tree hanging in the Grand Hall, did you not? Yeah, it lists a bunch of people who don't live here anymore. A bunch of people who don't live here anymore. I couldn't have put it better myself. My mother, for one. My father, too. The other two Remingtons. Poppy's mother, Primrose. And her brother, Richard. And Fitz's father. That's five. Five people that might have lived here, but don't. And that was the first question I wanted answered. You wanted to know where they'd all gone? More than that. I wanted to know if I belonged with them. I have no place here. Not among the Fellows, the Remingtons, or the Pointers. But I felt there must be a reason why everyone else left. Some common purpose they all shared. Perhaps it could be my purpose, too. So, what did you actually do about it? Nothing I could do, at first. Nobody would tell me anything. The more questions I asked, the fewer answers I got. Then, I found it. I was 19. Same age, Freya is now. Found what? 세... 연구실? 가락방? 연구실! The one hidden in the middle of the house. It's right next to her bedroom. I'd hear voices at night. Deep ones. And the strangest thing. The wall behind my bed would get incredibly hot. For hours on end, the paint would peel. Wallpaper wouldn't stay up. I thought I was cursed. I thought it was something trying to break through. Eventually, I couldn't take it anymore. I found my way in the same way you did. Once you know it's there, it's simple. So, you got into the study and found the incinerator. That must have been a relief, right? It was... still warm when I found it. Then, I looked inside. Let's see how thorough you've been. Tell me. Do you know what a misted is? Misted? I understand. Misteds? Sure, yeah. Hmm. You're more observant than I thought. Sorry, what are we talking about? It's a collective term. From before my time. Birds, insects, amphibians, anything living off the lake water. The mutation can take several generations, or it can happen overnight. Wait. misteds, misteds, like cryptids, like Bigfoot or whatever. A little egregious, isn't it? I suspect that was an intentional parallel. The main difference being misteds are perfectly real. They're just kept secret. Or at least, that was the original plan. As it happened, some got out. Quite a few got out. How do you know all this? When I entered the study at 19, I found a single object that rather changed my life. Something which answered my questions while it once creating all new ones. The five missing family members standing together as a single unit. calling themselves the Ambassadors of Misted Mansion. So, the house was renamed from Misted Mansion to Tangle Tower? And rightly so. The age of Misted Mansion is long past. When I looked inside the incinerator on my first visit to the study, I found nothing but ash. The afterimage of a bygone era denied to me in its entirety. The study. The room at the bottom of the lake. The lake itself. All empty shells. I felt my only hope lay with the Ambassadors. If I could find them, maybe, maybe they'd share the family history that Flora and the others were trying so hard to forget. How did you track them down? It was tough. They'd taken almost everything. Books, maps, charts. The creatures themselves. All lost. Taken away or destroyed. But I got lucky. I got a lead. I found one. And he led me to the rest. And? What happened? Why'd you paint out all their faces? They didn't help you either, did they? Nineteen-year-old me had imagined they'd all left with a mission. A unified purpose. But they hadn't. They were, in fact, every bit as fractured as the people that still live here. Most of them had left tracking escaped mistids. Some claimed to be researchers. Others, little more than hunters. All five. Completely useless to me. Even your own parents? Even when I returned to Tangle Tower. I had nowhere else to go. Considered giving up. But instead, I made a decision. 저급한 곤충학자. There was only one person at Tangle Tower still of interest to me. My dear uncle pointer had suddenly made a show of taking up a astronomy. A fairly superficial charade. I don't think many people were fooled by it. But I knew it wasn't just a falsehood. It was a mask. Pointer had found something. Something from the era of Mr. Mansion. So, where did he get the beetle? I cannot be sure. But I theorized that he received it in the post. In the post? From who? Who can say? Someone outside Tangle Tower. But the thought that he would be in contact with such a person. All that time? Decided to take what was owed to me. So you stole it? Stealing the beetle turned out to be only the first step. Upon realizing it was gone, Pointer made a little effort to disguise his frustration. I asked what was bothering him. He foresaw no risk in sharing a little of the truth with his knees. He told me he'd lost a rear treasure. Something he'd been keeping safe. I suggested, innocently, that perhaps it was not lost. Perhaps it had been stolen. He was very ready to believe he'd been the victim of fact. When I offered to call you a private detective, he jumped on the idea. She arrived the next day. Hawkshaw prides herself on her punctuality, as you know. Why, though? Why go through all that? The name, the costume, and everything? It's somewhat sad to admit. But I had a little use left for Penny Pointer, as she was. Hawkshaw afforded me new advantages. Opportunities. But didn't you have to pretend to be working for Professor Pointer? Ah, well, that was one of the advantages. Pointer was in such a desperate state, he was finally willing to share some of his secrets. On the second day, Hawkshaw explained she needed to be able to search the secret laboratory. Pointer gave in, and gave me the code for the harp statue. Reluctantly, but still. So, you stole Pointer's research? I would have done, if I'd found anything worth stealing. But he had made remarkably little progress, barely scratching the surface of the beetle's true mystery. Which is? Ha! She carries an exoskeleton approximately 90% identical to gold. But it's not the 90% I'm interested in. Did you ever question what exactly makes the water here so unique? Before misted mansion was built over the lake. Before the lake was even a lake. Lord Remington and his wife built a small structure here. A research station, supposedly. Fast forward two or three generations and as he saw in the center the house, he was released as he was removed. The ambassador has all left for the to take. And everything they had not taken, was burned in the incinerator. However, inflow for additional insight, I found something that others had missed. It's not much... But I have what I need. So, why isn't this the end of the story? Why did you stay? Why did you kill Freya? 그래, Freya는 왜 죽였어, 그럼? You died. Freya fellow의 유언? 설마 본인이 죽여달라고 했어? 마지막. Freya의 유언이라니? 아... 이거? 근데... 이거 Freya가 그림그림 아니라며? 그림체도 완전 다르네. 어, 그치. 그러면은... 그림을 찍은 사진... 아아! 아, 이게 호크쇼의 뒷모습이랑 되게 닮았네요? 이거 머리... 이게 옷이네... 와... 지금 보인다, 이게...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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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게 뭐야 texts... 아아! 아이구가 나갔다. 아아! 그래서 우는 자, 이케 가야자. marriage. for all her vitality. i think freia was probably the most troubled of all of us. she was desperate to leave tangled tower. but she couldn't just walk away. for quite some time she'd been trying to break into pointer's labratory freia and her friends were halfway through deciphering those symbols on the harp statue i believe why did she care about getting into pointer's lab? that's exactly what i wondered 일단, 제가 처음에 생각했을 때, 그 아이들에게 제기하셨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강력한 것과의 마음으로 기쁘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것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는 그는 그의 선언을 제기하셨습니다. 피피 Poynter's laboratory She found her way into your study Found your notes Found that photograph I'm willing to bet she put it all together quicker than we did So she worked out what had happened to the five ambassadors Specifically what you'd done to them when they refused to help you Freya had made a promise to paint Flora as a birthday gift a parting gift no less She'd be in a locked room several hours away from her friends It was my best chance But why hide in the attic? And why bother with the beetle at all? The beetle in the gramophone wasn't for Freya It was for Flora She didn't deserve to be involved She suffered enough I couldn't get Flora She was out of the room But if she could be unconscious She would have to witness She would have to witness Why the knife? The illusion of the painted knife with the blood That was for Fiona and Poppy too She gave them something to focus on You mean to distract them while you made your escape It helped them cope The very idea of something abstract Something supernatural I believe it made things marginally less painful for them Initially Worked on you too So why are you still here? Why not take your first chance and leave? Ah Well I've been waiting for an opportunity to get my beetle back I'd really rather not leave without it Wait It's still here? It's still inside the gramophone It's still inside the gramophone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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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ow 우리도 기절했어 헉? 도망친거야? 여기서 가장자리 You're both unconscious Fourteen minutes by my count Really? You're both fine No injuries Was it the beetle? In the gramophone? I heard it through the ceiling in my room The exact same sound we heard before the murder I guess it must have been So how did we get down here? What happened to Penny? Fit saved both of you Obviously When I reached Flora's tower you were both unconscious and Penny was crouched down beside you She had her crossbow on her but who knows She may have just been checking you were both asleep Did you know she uh that she was the murderer? Poppy and Fifi suspected her Apparently they were pretty close to solving it themselves Fitz did not want to believe us because he liked Penny a lot But what happened? Fitz, what did she do when she saw you? She jumped out the window What? Did she survive? She did I heard something land in the garden outside my room but by the time I got out there to check she was already gone Hang on Poppy Why do you have Penny's Hatbird? She left him behind I found him sitting on the floor on the aviary all by himself I found him sitting on the floor all by himself That's the thing The mean lady didn't care about you at all, did she? No, she didn't I apologize Poppy seems to be under the illusion that the bird can understand human language So Penny got away I'm afraid she did We had suspected she might try to escape I was stationed here by the lake's edge I proved to be an ineffective guard She took the boat Did she take the beetle with her? Nope How do you know? Because it's right here Oh It was still in the gramophone I guess I scared her off before she had a chance to take it Poppy Poppy What are you going to do with it? Are you going to give it back to your father? No I'm not It doesn't belong to anyone So I'm going to put it on the ground And never bother it again I think that's what she would have wanted no Okay hell I am You fourth Don't be don't move five Who did it 4 the party pick or 자 탱글타워 아주 깔끔하게 끝이 났습니다 어... 히든요소가 없이 약간 획일적인 진행방식이어서 오히려 깔끔한 맛으로 완벽하게 엔딩을 봤다는거에 더 기분이 좋은거 같구요 이게 원래 대사가 엄청 많잖아요 추리게임같은 경우는 그런데 이게 이때까지와는 다른 게임 방식을 택했단 말이에요? 자동재생 그게 너무 좋았던거 같애요 그리고 각 캐릭터마다의 애니메이션 모션 그리고 완벽한 더빙 너무 재밌게 플레이했었던거 같애 전혀 지루하지않게 날라갔네 아 스토리도 굉장히 반전이 있었구 하... 이렇게 끝이 났군요 결국에 플로라의 목소리는 끝까지 못들었네 그게 제일 기분 나빴다 이 게임의 최대단점 플로라 목소리 못들음 아... 똥겜이네 망했네 자 탱글타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재밌었어요 녹화... 정렬... 루 축무스 엠